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. 오늘은 투 덤지협에서 구입한 맘모스 빵 3가지 맛 준비했습니다. 잘먹겠습니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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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. 맛조각. 맛있다. 끝까지ена გʷ introduction. 바삭바삭 양파 양파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 뼈가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팡팡 고소한 고춧가루 피콘인가? 맛있어 치きた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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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표고버섯 이거랑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